아, 비 끝 쳤네. 사다요. 이 아줌마는 맨날... 문의 이사 아직 안 될 거 아니야? 문득 생각나... 아, 쇼핑. 아, 쇼핑이래, 저거. 아, 없어? 오늘 퀴즈 안 해? 문득 생각났어. 아! 아, 왜 맨날 건강해? 아, 왜 맨날 건강해? 디비디보 갖다 줘야지. 아, 아까 본 거. 알았어, 아까 본 거야. 올라가나? 올라가나? 쭉쭉 올라가나? 쭉쭉쭉 가나 봐? 안 올라가네. 빌어먹을. 내일 갖다 줘야겠다. 빠빠빠오. 게임을 너무 많이 했네. 양심 고백 하나보다. 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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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입 벌리고 우는 거 나 어디서 봤는데. 그 원피스에서 에이스 죽었을 때 루피가 저렇게 울었는데. 에이스는 이제 없는 거지 하면서. 에이스는 이제 없는 거지 하면서 겁나 울었는데 저렇게. 아, 키스기. 아, 문득 그게 갑자기 겹쳐보였어. 감정이 깨졌네. 죄송합니다. 아, 루피 아저씨. 루피 할배.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럼 깨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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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도 넷도 보고 계신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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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산뜻한 새끼는? 니가 검은 가면이냐? 아.. 아.. 왜? 학생회장 이거 왜 봤어? 씨부랄 거 또 지랄하러 올 거지? 아 근데 쟤 동료되잖아 아.. 욕하면 안 돼.. ㅋㅋㅋㅋ 나 아까 이거 게임 시작할 때 타이틀 메뉴에서 봤다고 제 실루잇이 분명 있었어요 그건 누가 봐도 학생회장이야 단발에 목에 목까지 오는 막 그.. 복장에다가 아 그.. 티셔츠? 뭐라 그러냐 그거 넥셔츠? 암튼간에 그거에다가 그런 치마를 입은 앤 개밖에 없어 아니까 아직 안 나온 캐릭터인가 그럼? 아 몰라 알 바야 지나보면 알겠지 라운드티 하아 땡큐 감사합니다 여보 가슴 바이든티 가슴으 네일카나 데이크아이세 기가스 루 얘는 병 얘네는 또 왜 왔어? 경찰이잖아 어떤 친구? 멀어보여요? 너무 깝찼나? 너무 깝찍됐나? 아이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바로 밟고나시나 바로 밟고나셔 바로 밟고나셔 이상한 사건이 많고 예를 들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국어책 쩐다 아 미안해 지금 이상하게警戒을 할 것 같아 그런데 2개의 개통사와기가 막이 오고 있는 사이중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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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피해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좀 장소를 바꾸지 이제 난 아 아야시이 야츠가 도로로 도가 잊지 않나요? 그가... 도이중めて 와 미란다. 뭐 다시라니 욕구 도라 렀다 고도 겨다 섭외와 경무 쇼 이기 띠아 스카우아 아 노이허 오텔 아텔 학생료가 아래 미주 복다 에세 아카마키 산 노이헤이 쭉만? 아하게 크로고쥬네 도도 못해 히토빈가 너무 어쨌든 크리아 아유 이 아줌마 나왔네 그럼 또 담배 한 대 펴야죠 아 씨바 소름 돋았어 제 컴퓨터 왼쪽에 장롱이 하나 있는데 그 장롱 벽 쪽으로 벽 쪽으로 돈벌레 기어가는 거 맞거든요 아 나 쟤 보면 몸이 얼어붙더라 제가 왜 나왔지 또? 존나 싫은데 자 다리 좀 올려야겠다 무섭다 아 저거 바퀴벌레 거 보고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퀴벌레 아닌 게 어디야 솔직히 아 아 예 어 그래 알겠습니다 좋겠네요 아 집중의 눈 속은 sağolas 여러분의 짧은 점이 도둑한 사람 Promeka 에스쿱의 전자 나오고 있습니다 Resources 인덕이 적은 nuevas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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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이 뒤에지는 원단이 뒤에지는 이 남자는 지금의 두 사람과는 다릅니다 경찰이 저의 본인이요 본인이요? 본인의 악동을 어떻게 쏘지 않았을까요? 몰라 이새끼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나한테 왜 물어 짜증나게 진짠 알면 좀 가르쳐주시든가 난 모르는데 아줌마 또 스포일러 당해서 제가 보니까 나와바리라노 멘츠다노니 고다받을 바이저 이새마랑은 커뮤니티 없겠지 그 보니까 이 시리즈 이 게임 시리즈를 하면서 한번도 언니 동생이 같이 커뮤니티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요번에? 요번에? 아 저 새끼 국회의원이었어? 근데 여자를 왜 강간하려나 쓰레기 새끼네 시부야? 아 시부야 하면 생각난 게 있지 오늘 시부야 가야겠네요 시부야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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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일요일 자 일단 지하통로 일요일엔 뭐란다? 녹즙을 마신다 왜? 배짱이야 그러니까 맞나 배짱? 매력이었나? 아무튼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솔직히 존나 비싸 아 이거 매번 다른가? 방금은 달랐는데? 저번에는 목욕탕 녹즙이었는데 약탕 녹즙인가? 아 맞네 다르네 아 그 내용에 따라 다르구나 일단 센트럴가 센트럴가를 온 이유는 반납하라고 연체로 물면 개같으니깐 없어요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여갑광장 주로 일요일에는 이 아저씨 만나러 오면 되겠다 별 misunderstood 이 아저씨 만나러 올 때마다 이제 복권 사는거자 요한이 오래된 act 녹즙 한 번 마셔도 5천엔이고 선생님 한 번만 와도 5천엔인데 1등에 7천 7만 7천만엔 7천만엔 7천만 맞아? 아닌가? 7억인가? 얼마야 저거? 아니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지 말도 안 돼 게임 확률 조작해서 그런 거 안 되게 해놨겠지 아 몰라 일단 만나 아저씨 만나 아 맞다 아저씨 만나 여러분 아저씨 만나 아저씨 만나 아저씨 만나 오케이 찾았다 흐흐흐 족보가 짱이야 관심 없어요 그래요 위에 건 줄 알았는데 코난? 웬 코난? 아 브금이? 아휴 야 아 브금 역시 아 흠? 흠 흠 흠 흠 흠 으 흠 흠 흠 흠 이거래 연설기술 족보가 짱이야 족보가 짱이야 몰라 족보가 짱이야 보고 편한게 났지 지원금 모금 대화협상 중에 거에게 돈 거봐 족보가 짱이야 족보가 짱이야 아저씨가 한게 아니야 총때멘거야? 하긴 그럴 캐릭터가 아닌 거 같아서 솔직히 서히이스 16% 미쳇 soul 역시 유스토야 돼 이런 막 나가는 놈들 있구나 바뀐 거 같은데 좀 개돌한이 그냥 협박이잖아 믿는 놈들이 안쓰럽다 저 새끼들 마음도 훔쳐줘 천사 소녀 내 뒤처럼 어? 하복이다 저 새끼는 뭐야 쟤 왜 모르겠어 너? 왜 쳐다보는지 그래 지각 뭐 알아서 해 아 근데 방송 오랜만에 좀 길게 하면서 9시간이 됐다 보니까 귀가 아프네요 에이 협박으로 자병을 하겠냐 이거더라 머리가 없어 6월 6일이네 수비와 도다네 하っきり 고報告できるようなこと은 마 이제는 사ourcing 남자로 대략 OFF ..." 늘 sé 쌩과 치히로에 나오는 그 유바바 할머니 아들같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크면 저렇게 돼?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은 그때 개심했잖아. 저 새끼는 무슨 깡으로 일반 티셔츠를 입고 왔냐? 만련병장이야? 헐 안짱. 뭘 방송을 모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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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야? 알았어... 멍청이들아 비 온단 말이야. 아... 아 안짱. 올리고 싶다. 하지만 비가 먼저야. 비가 먼저야. 아 비 오면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이거 가야지. 비 오면 가야죠. 그쵸? 비 오면 가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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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못해. 오르나? 배짱 오르나? 쭉쭉쭉 오르나? 쭉쭉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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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ㅋㅋㅋㅋ 응 알았어 오륜 지 얼마 안 됐잖아. 뭔데 또... 불쌍한 녀석 아 근데 스탯 올리기 힘들다 역시 지친다 알어 임마 약탕이나 쏜거야 가령 오르나? 가령 오르나? 에이씨 어? 뭐야 아 싫은 나 궤도인네 차 한잔 아 아 6월 1일 지났으니까 신간 책 들어왔을텐데 쓰읍 쓰읍 아이씨 흠 아 또 비와? 아 아 하아 나나 하아 하아 네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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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른 애들 치마 보다보니까 느낀건데 아니 치마가 되게 짧구나 혼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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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괴는 왕괴과 왕괴속에 딸린 동물이다 베링의 고유종으로 다리폭이 1.8m에 달한다는데? 근데 여기 개가 없어 왕괴 새우 노량진 수산시장 왕괴 개복치.. 개복치을 리가 없잖아 왕괴 소라개 왕괴 소라개 없는데? 왕괴 거미 거미일 리가 있어? 거미개와 왕괴 있다는데? 소라개요? 왕괴 소라개 왕괴가 왜 소라개야? 왕괴가 왜 소라개야? 왕괴 소라개 진짜 네트워크 보고 찡.. 아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간거야 개같네 진짜 개같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아 간장게장 맛있지.. 아 왜 먹는 얘기해 배고픈데 존나 맛있는데 저거 아 개 먹고 싶다 아 양념게장 간장게장 먹고 싶다 밥이랑 같이 다리 똑 분질러가지고 그런거 하지마 진격의 거인에 160? 죄송합니다 제가 진격의 거인을 안봤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아로 어.. 개수 참 고생이다 두까비 때문에 비는 그쳤냐? 안 돼 아 씨 미안하다 얘들아 좀 이기적으로 굴게 비가 온단 말이야 내가 비 안 오면 너네 만날 텐데 아 비가 오잖아 볼 수 있냐? 커피 마셔 커피 싸잖아 그 와중에 배짱 드릴게 안 올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집에 가자 응 응 응 응 딴 애들은 뭐 했을까 오늘 크로스 워더 버즐하는 사람들이네 햄버거 가게도 좋네 도전할까? 도전 괜찮지. 개꿀. 드디어. 상냥함 좀 올라라. 좀 상냥하게 살자 우리. 핸버거 먹자. 이거 물어보니까 잠시만요. 아! 도저씨. 햄버거. 빰빰빠밤. 감사합니다. 핏. 아이 씨. 저걸 어떻게 먹어. 야 이거 실패다. 좋됐다. 내 배짱에선 안 될 것 같은데 저게. 저거 못 먹어. 아! 아 재주. 아 재주 때문에 안 된 거야? 말도 안 돼.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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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아. 재 ch야. 진짜 깜짝이야! 사실. 그대abi. 哥하. 멈춰.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그렇게 말해봐... 답답해! 지금은 당연한 것에 색이 들어가게 된 것 영화 아니야? 꿈이라고? 왜 저게 꿈이야? 말도 안 돼 그니까 말이 안 되지 무슨 말도 안 들 소리야 아 씨바 어이가 없네 야시 하 네 네 쓰레기세 소문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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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책임한 새끼 존나 맘에 안 들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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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홈모노래서 할까? 검사님이 결말은 하아아아 어떻게 할까? 올릴까? 아 아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조건은 됐는데 매력이 딸려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력이 안 오네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커뮤니티를 올리고 싶었는데 없고 스테셔나 올려둡시다 대장 안올랐고 지식이라도 오르나? 안올랐어 존나 안오르네 지식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제주 올라오는 거? 이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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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울하다 코옵도 올라가는 게 없고 지금 배력 뭘로 올리냐 기억이 안 나 몇 장도 안 오르고 지식이 오르나 아 몰랐어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